오늘은 축구공의 형태가 변형이 되는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공은 기본적으로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마야에서 제공하는 플라토닉 솔리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Ctrl1을 눌러서 플라토닉 솔리드만 일단 보이게 하고요 Subdivision의 수치를 올려서 원형의 형태가 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Spherical Inflation의 수치를 0으로 낮추면 각이 생기는 그런 형태로 변형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형으로 해 볼 거고요 속성을 유지한 채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Duplication Special Option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lend Shape이 될 속성은 각지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Blend Shape을 하나 적용하겠습니다 Blend Shape이 적용됐고요 수치를 1로 해 보면 각진 형태로 변형되고요 이번에는 Proximity Lab을 적용을 할 거예요 우선 축구공만 선택하고 Proximity Lab을 Apply 합니다 그럼 축구공에 적용이 됐고요 Edit Node를 이용해서 축구공은 이제 기속이 되는 거고요 그 축구공의 형태를 변형시킬 드라이버로써 Platonic Solid Add Selected를 선택해서 드라이버 안에 포함되게 하겠습니다 축구공은 이제는 Pplatonic 1 오브젝트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Blend Shape이 적용되어 있는 Platonic 오브젝트에 Blend Shape을 적용해 보면 축구공이 형태를 변형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은 Pplatonic으로 잡을 거고요 그럼 자동으로 축구공도 같이 따라가게 되니까요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바닥으로 사용되게 될 오브젝트로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키프레임을 적용을 할 거고요 바닥에 튀기는 게 15프레임 정도에서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게 1프레임 정도에서 그리고 Ctrl-C, Ctrl-V로 다시 튀겨서 올라가는 부분의 위치를 30프레임에 잡아주고요 키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잡아서 통통 튀기는 느낌의 액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기고 올라가고 트기고 올라갔을 때 59프레임에서 형태가 변형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 59프레임부터 리지드 바디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연산이 돼서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할 겁니다 로테이션 값도 기본적으로 줄 거고요 로테이션의 관성을 받아서 리지드 바디때도 그 로테이션이 적용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축구공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오브젝트가 뭔가 형태가 좀 꼬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프로시미티 랩에서 랩 모드를 서페이스로 바꿔주면 축구공의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고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공이 튀기는 애니메이션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리지드 바디를 적용할 건데요 우선 바닥으로 사용할 박스는 움직임이 필요 없으니까 패시브 리지드 바디를 기본적으로 적용해 주고요 공은 59프레임에서 Set Passive 키를 눌러 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리지드 바디도 공에 포함되게 되고요 60프레임으로 옮겨서 이번엔 Set Active 키를 적용을 하면 적용된 부분부터 다이나믹으로 공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값을 적용시켜서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확인해 보면 여기까지 튀기고 여기부터 다이나믹으로 적용돼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쯤에서 형태가 변형된 상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블렌드 쉐입을 59프레임까지 변형시키게 하고 튀긴 직후인 45프레임부터는 원래 기본 원형 형태를 가지게 하면 그 사이에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태가 변형되면서 떨어지죠 근데 봤더니 문제점이 있는 게 오브젝트에 최초의 리지드 바디를 적용했을 때 그 형태가 갖고 있는 상태로 리지드 바디가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럼 블렌드 쉐입을 먼저 적용을 하고 리지드 바디를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리지드 바디 후에 블렌드 쉐입을 적용했더니 저 각진 형태로 인식을 안 하고 원형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풀어줬다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Delete by Type에서 리지드 바디를 선택해서 리지드 바디 속성을 없애줍니다 다시 원래대로 잡았던 것처럼 리지드 바디 키를 패시브 액티브 키를 적용을 하고요 큐브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속성을 간단하게 좀 바꿔줘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리지드 바디를 새로 적용했기 때문에 중력 필드가 끊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연결을 시켜 주고요 확인을 해 보면 각진 형태대로 인식을 하고 리지드 바디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공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프로시미티 랩으로 적용되어 있는 축구공이 플래토닉 솔리드 형태랑 똑같이 적용 받는 걸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카메라 앵글을 잡아 보고요 애니메이션은 여기까지 하고 축구화 컨셉이니까 큐브를 잔디 부장의 잔디처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젠을 이용할 거고요 엑스젠을 적용을 해 봤더니 면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고르게 분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좀 추가를 해 줄 거고요 세로 바닥을 하나 복사를 하고요 그냥 단순 복사를 해도 리지드 바디 속성이 따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delete by type로 리지드 바디를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젠을 적용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만 적용을 할 거라서 기본 속성을 옵션에서 간단히 조정을 해 주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길이를 작게 하고요 잔디니까 크기도 작게 해 주고요 density로 잔디처럼 수량을 늘려 주고요 테이퍼로 끝부분이 잔디처럼 얇아지게 약간만 조정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에서 노이즈를 적용을 해서 불규칙하게 보이도록 잔디처럼 해 주고 노이즈를 적용하면 길이가 좀 길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렌스를 조금 더 수치를 낮춰 줘서 더 짧아 보이게 대신 수량 좀 많아 보이게 다시 한번 옵션을 건드려 주고요 잔디구장처럼 색깔을 칠하고 싶어서 커스텀 쉐이더 파라미터에서 속성을 하나 추가해 줄 건데요 네임에 컬러 라는 이름을 적용해 주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면 속성이 하나 추가되죠 크리에이트맵을 하나 다시 적용해 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파일 노드가 하나 생겨요 하이퍼 쉐이드에 하이퍼 쉐이드에서 텍스처 쪽을 확인해 보면 방금 생긴 파일 노드입니다 거기에 미리 준비해 놨던 텍스처를 하나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엑스젠 속성에서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잔디가 저 텍스처를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을 켜보면 엑스젠을 파생시킨 그 베이스가 되는 오브젝트의 텍스처가 어떻게 먹었는지를 같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엑스젠 퍼 자체는 아직 텍스처가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따로 AI의 헤어 텍스처를 만들어서 디퓨저 쪽에 아까 적용한 텍스처가 적용되게 할 건데요 텍스처를 넣는 게 아니라 아까 만들어 놨던 속성에 컬러 라고 이름을 입력했잖아요 그 AI 유저 데이터 컬러를 하나 추가해서 어트리뷰트에 아까 적어놨던 컬러를 적어놓으면 그리고 엑스젠에 방금 만든 쉐이더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적용했던 텍스처 대로 풀이 표현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극적으로 보이게 길이를 약간 늘려 보면 풀이 텍스처처럼 표현되는 게 보이고요 다시 축구공이 보이게 하고 렌더를 걸어 보면 의도했던 컨셉대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니메이션을 잡아보면 이렇게 되고요 라이트랑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래서 마무리를 저는 지었고요 이게 꼭 축구공이 아니라 원형으로 된 형태면 지금 했던 방법처럼 적용해서 좀 형태를 바꿔주고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